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3승 4패, 7.20의 평균자책점 슬라이더가 29%정도 고사비율 기록이 됐던 최원준 선수인데 자, 지금 몸에 맞았네요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3루까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안치용의 안타로 주자 1, 3루 1회부터 좋은 기회를 잡는 한화이고 있습니다 지명타자로 출장하고 있는 노시원입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1루수, 뒤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강승호가 잡았습니다 최은성,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조승,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잡았습니다 3루, 3루 어린이 팬이 조금 실망한 것 같네요 강승호에 타고, 날카롭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담장 하단을 맞았습니다 2루까지 뛰어보네요 2루까지, 2루 들어갑니다 강승호에 2루타 투투 때립니다, 좌중단에 떨어집니다 전민재 적시타 좌익수가 한 번에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2루 주자 강승호 득점 전민재 2루까지 두산베어스가 선취점을 따냅니다 스코어 1루 네, 알려주셨어요 밀어친 타구 1루수가 한 번에 잡지 못하면서 박준영 1루 세입 주자 1, 3루 이 타구를 힘으로,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었던 박준영에 대해 안탑니다 잡아당깁니다 우측 안탑니다, 안타 조수영의 적시타 3루 단점 1루에이터 박준영도 돌려요, 돌려요 홈으로 들어갑니다 2타점 3루타 조수영 두산의 하위 타선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연속 4안타 완전히 벗겼습니다 레아를 살짝 넘기는 짧은 타구인데 오히려 느린 타구였기 때문에 주자들에게는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루에 주자가 없었다고나 그냥 평범으로 라모스의 타구 자, 3루수 놓쳤어요 3루수가 놓쳤습니다 지금은 수비 방해도 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하주석의 실책으로 기록이 됐고요 하주석 선수도 주자랑 좀 겹치다 보니까 편안하게 수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허경민의 타구는 높이 떴습니다 1루수 김태현이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웃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아웃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한타 때렸습니다 3루 주자 조수행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양희지의 1타점 접시타 2회 말 빅이닝을 만들고 있는 두산베어스 4대0 더 늦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 자, 지금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 2명이 한 베이스씩 이동했습니다 3&1 때렸습니다 높은 바운드 김재환의 타구 2루수가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잔루는 3루와 2루였습니다 하지만 2회 말 하위 타선에서 시작된 찬스 두산이 대거 4득점을 해냈습니다 2루시 안 되고 그냥 곧바로 그냥 지면으로 내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빠른 공이 깊게 오면서 주자가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강승호 1루 스틱 편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낮게 옵니다 볼 내십니다 주자 1루와 1루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요 3루수 키를 넘기는 안탑니다 박준영 2루 주자 강승호가 홈으로 박준영은 2루까지 서서 도착했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한걸음 더 달아나고 있는 조산배였습니다 점수 5대0 하나 네야수들이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조수행 처음부터 때렸습니다 3루 주자는 태그업 준비 좌익수가 잡았고 3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전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리는 조수행 점수는 이제 6대0이 됐습니다 투어 주자 없이 5번 타자 최은성 바깥쪽 공을 이뤄쳤습니다 최은성의 타고 오줌가드로 오줌가드로 원바운드로 단장을 때렸습니다 최은성의 장타 2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최은성의 2루타 개인승구 핍상댁 ли 24경기 2승 2패 2홀드 4.0의 평균여 찍죠 다 accessory va 변하고 타격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옆쪽에 떨어지는 단타 pits 그리고 팬스까지 갔습니다 강승호가 1루를 돌았습니다. 3루까지 띕니다. 강승호! 3루타! 3루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최은성 선수가 한 번 떨어뜨렸습니다. 선구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8루까지 안 터러가는 큰 커브입니다. 그냥 잃게 되니까요. 갑자기 또 자책으로 마무리하시네요. 변하고 밀어쳤습니다. 1루 수업을 뚫어냅니다. 전민재! 3루 주자 강승호가 홈으로. 1타점적 시타 전민재! 전민재 선수가 예상 없지 않네요. 커브를 지금 정확하게 오 스타트! 1루 태그! 전민재 도로 성공! 헤드펀스에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이에 들어가버렸습니다. 볼은 먼저 도착했거든요. 5중간입니다. 5중간에 떨어집니다. 박준영의 적체타! 오늘 두산의 하위 타선 쉬어가질 않네요. 또 한 점 뽑아냅니다. 8대 0! 투투! 1, 2강!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슈인호의 한터! 하나의 글쎄 오늘 두 번째 선두타자 출루! 볼의 스피트 각도! 뭐 이런 점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1루수가 한 번에 잡았습니다. 캐스터와 헤드자가 이야기하는 거지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없죠. 훨씬 더 재밌어진 거죠. 잡아당깁니다. 왼쪽 깊숙한 위치. 최은석의 타구가 떨어집니다. 뛰어볼! 1루 주자! 3루 돌려요! 돌려요! 홈까지!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은성의 1타점 2루타! 2루에는 대주자 이원석 선수가 들어갔고요. 볼펜의 댑스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높게 빠집니다. 볼렛입니다. 7회에는 이왕하 선수를 올리겠다는 게 좋겠죠.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원의 접시타! 위로 주자 이원석 홈으로! 이재원의 1타점 접시타 한 점 더 따라붙는 한화의 글쎄입니다. 스코어 8대2! 많이 힘들죠? 엄청 힘들죠. 이재원의 1루수 앞을 줄어냅니다. 또 접시타가 나왔습니다. 이재원의 접시타 나오면서 8대3! 1루 주자는 3루까지! 최은준 선수가 6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시즌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4.15의 평균자책점! 다시 풀카운트! 자, 변화구를 던졌고 포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로 1-3도! 이영하가 올라와서 급한 분을 껐습니다. 점수는 이제 8대3입니다. 시즌 8경기를 던진 한승주 선수. 8과 3분의 2이닝! 변화구 타격! 1루수! 박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어들고 1루! 던지지 못했습니다. 1루수! 1루수!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조수행! 돌려요! 돌려요! 험으로! 험으로! 들어옵니다! 빠르네 빠르 자 상대의 어떤 느슨한 부위를 그대로 파고들은 그렇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오우 잡았습니다 2번석 자 힘드의 한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김대한의 한타 바퀴 괜찮거든요 잡아당깁니다 3연수가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한해만 해도 한점 추가한 조산베어스 9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조산의 마운델은 이교훈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프리카운트 승부 끝에 볼렛입니다 변하고 승 승진 머리에 공을 맞고 그 여파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다가 오늘 1군에 복귀가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 그때 왔을 때 볼렛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수도 아끼고 문현빈 정타 오중간의 한타입니다 오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누상에 있던 주자 2명 모두 허물어 모두 허물어 문현빈은 3루까지 3루까지 어제의 주인공이었던 문현빈의 2타점 적시 3루타가 터졌습니다 점수 9대5 점수 9대5 올 시즌 스무 경기에서 2승 1패 4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김병신 투영투 빠른 고 들어갑니다 삼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었습니다 3루 투자 문현빈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원송의 적시타 석점차로 따라 붙는 하나이글스 마무리 김태균 선수입니다 30경기 2승 2세이브 4홀드 2.64의 평균자 직점 빠른 볼을 잘 때는 김태균 선수 오 초구의 변화구 스트라이 슬라이더로 묵직하게 느껴지죠 변화구의 생상진 경기 끝났습니다 변화구로 끝내네요 김태균 선수 이제 마무리를 맞고 첫 세이브 대단했으십니다 최종 스콜 9대6 두산베어스가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최종 스콜 9대6 잘배합니다 최종 스콜 10시 최종 스콜 10시 5대7 최종 스콜 1 지성 3 감사합니다.